어떤 영화가 있냐면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 그 지역이 비가 안 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몸이 녹아가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 상담은 일부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슬퍼하네 그래야 뭔가가 조금씩 움직여요 사연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상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로부터 많은 위로나 응원, 조언 등을 받아가지만 저는 늘 제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말은 참 이상적인 삶인데 저는 그러질 못하네요 이거 제가 쓴 건가요? 강사님께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으실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면 시장을 나눠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플러스 항상 모든 강연 잘 보고 힐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저의 경쟁자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30대시고 직장인이시니깐 프리랜서로 상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본 직업은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상담업을 종사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로요? 네 맞습니다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요? 어플로도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나가서 상담하기도 하고요 상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번 연도부터 시작했어요 아 이번 연도부터? 근데 어떻게 웹디자인 전문 일을 하시는데 상담 일을 또 부분적으로 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좀 긴데 저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받다가 어느 정도 2년 3년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때 친구들이 너 꼭 되게 상담 선생님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 아직 상담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어 선택 자체가 아주 재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이런 건 보통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버리게 됐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충분히 공급을 받고 나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소가 젖을 짜는데 자기가 정말 좋은 걸 많이 먹고 젖이 불어 있어야 그때 젖을 짜는 게 좋은데 내가 이제 정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유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먹거나 아니면 아직 젖이 불지 않았는데 우유를 팔아야 하니까 누군가 그 우유를 원하니까 그럼 그때 짜면 피구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선생님 짧은 대화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짜서 너무 조금 건조해진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뭔가를 충분하게 짤만한 때가 아닌데 그걸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거나 근데 완벽하게 좋아져서 그 일을 하는 거는 그것도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바로 먹은 게 바로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아니면 다른 얘기를 듣고 바로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 듣고 좋으니까 바로 얘기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마치 내가 먹은 거를 토해내서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먹은 걸 다 소화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젖이 되어서 나만의 느낌으로 수유가 돼야죠 그러니 그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 시간도 좀 기다려주고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좋은 사실 저는 상담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담학을 공부하지는 않았고 민간요법이거든요 개에 물리면 된장 바르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임상의 어떤 수치가 저한테나 사람들하고 하면서 이제 아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개놈지도는 있구나 그냥 사람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늘 100% 당연히 맞을 수가 없고 근데 어떤 상담가가 되게 좋은 상담가가 보통 되냐면 자기의 힘든 것이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의 말에 학문으로 공부한 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이 내가 힘들어 봤는데 내가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상담가가 되기에 되게 좋은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상담을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요즘 관리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일을 누군가가 하겠다면 솔직히 말해서 비추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시장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예요 강연을 많이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강연을 조금씩 줄여 가려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원하실 때 여러분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떠시냐 근데 그거를 한 인간이 다 할 수는 절대 없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경험상 어떻게 해야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이 보통 다 힘든 일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좋았던 사연을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저한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고 하면 상담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엔 여러분이 그때 힘들었을 때 받았던 그 방사능이 있잖아요 그 방사능에 제가 일부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때 아팠어 그러면 그 아픈 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출이 돼야 돼 그 방사능에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아파야 돼요 공감이라는 말로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아플 때 나오는 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아 너무 속상해요 너무 짜증나요 그럴 때 막 뭔가 이 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플 때 나오는 진짜 표정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내 얘기 내 슬픔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같이 슬퍼하네 그래야 뭔가가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의 사연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자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요 비가 막 와요 근데 그 소녀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비가 안 와요 그 영화 아세요? 날씨의 아이 아 날씨의 아이 감사해요 날씨의 아이 꼭 찾아보세요 강추 엄청 재밌어요 스고이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 그 지역이 비가 안 와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갖고 돈 없는 아이들이니까 아르바이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날씨를 맑게 해드립니다 광고를 내요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것들 그러다가 누군가 한 사람 아 우리 회사 체육회 있는데 비가 오니까 못하니까 그럼 이거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운동장만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날씨를 맑게 해주기를 원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돈도 벌고 또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몸이 녹아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상담은 100%는 아닌데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하고 성직자들이 그걸 반복해서 한다는 건 매우 매우 위험하고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제로 성직자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진료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는 순간 그 방사능이 자에게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계속 견뎌내겠어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지금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로 몇 회 더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건 비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저에게 만약에 주어진 탤런트라면 그거를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쉽지 않고 본인의 몸이 녹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고 싶으냐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몸을 녹여가면서 받았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 몸을 녹여가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겠습니다 저 순간 울 뻔했어요 울지 않겠어요 또 갱년기냐고 자꾸 야지를 주기 때문에 참겠어요 어우 근데 저 순간 소름이 돋네요 AI는 얘기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자기 주체성을 가진 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상담일을 하는 아주 핵을 가졌다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술은 시간 지나면 다 배우는 거예요 말이 서툰 건 시간이 지나면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핵심을 이미 우리 여성분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좋아져서 당신이 녹았다면 나도 내가 녹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좋아지기를 거기에 나는 할게요 그건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저는 원하는 환경이었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면 아마 김창욱 쇼는 예전에 여러 번 그만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뭘 하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 번 그만뒀을 거나 그렇겠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 상황이 안 돼서 한 게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있고 때로는 힘든 데도 하고 때로는 슬픈 때도 하고 약속이니까 하고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되게 나름 제가 젊을 때는 말입니다 지금도 젊지만 아 난 이거 완전 난 파인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른이 넘고 마흔이 넘고 50이 넘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막 자신감 있게 난 이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게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약간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5년 전, 10년 전 김창욱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가 다르대요 이건 조금 오래 제 강연을 듣는 분들이라면 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나요? 톤이 내려갔어요? 거지 같아졌다고요? 듣는 사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건 놀랍게도 왜 그렇게 됐냐면요 자기 잘난 맛이 조금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잘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전에는 자기 잘난 맛이 매우 많았거든요 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나는 이거 돈 안 줘도 이런 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돈 안 주면 못하겠는데 아니면 돈이 어디에서 오면 안 할 것 같은데 그 안 할 것 같은 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거에 대한 자격이 없고 나에게서 대단히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격이 없다는 거에 대한 되게 자기 비난이 많아요 자기 검열도 많고 근데 그거는 되게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바람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바꾼 게 아니라 목소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듣기가 좋대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나이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오십이 되고 육십이 되시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 내 뜻대로 다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몸에 힘이 없고 아프다는 얘기도 한두 번 하기도 상대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고 아 이 우울증은 이 갱년기는 이 무기력함은 전에는 되게 에너지 있게 막 살았는데 나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안 하고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또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해 그래서 오늘 또 나와서 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되게 놀라운 건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되게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저한테 이렇게 안타까워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걸로 연명해라 냅다 받아라 그래서 조금은 더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내 잘난 맛이 끝난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내 삶을 지켜줬구나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슬프고 힘든 계곡을 건너길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썼던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아무 일이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우리는 강해져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강해지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그냥 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나 그렇게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싶지 않고 나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도 되고 싶지 않고 그냥 힘든 일 없이 평타치다 살다 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니까요 진심 100%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저에게 뭐 해줄 말 없어요 그러면 예, 여러분이 대단한 지혜와 철학과 영성이 없더라도 그냥 평온하시고 건강하시게 살다가 삶의 여행을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이미 삶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불청객들이 찾아왔네요 만약 혹시 지금 그 시간을 지나신다면 부디 이 긴 터널 같고 어둡고 습하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저희에게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고 이런 메시지에 대한 인연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하여 저는 사실은 한 번,יתי ha, 중국 가사의 문제부에서 一번을 지내고 우리의 문제부에서